빤딱빤딱 빤딱빤딱 장난 아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빵남매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유키라는 판마트 유키 시리즈를 갖고 왔고요 이번에는 유키 3탄이 나왔다고 해요 아직 비닐도 안 뜯었는데 소미카보다는 차량이 뜯겨지네요 형제 이거 이렇게 되어있네 어 그러네 뭔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되어있네요 와 원래 이렇게 판매가 되는거죠 빤딱빤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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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다 상자째로 이렇게 딱 넣어서 보관해야겠다 어 진짜 바로 하나씩 개봉해볼게요 시리즈를 했을때는 여기 한쪽에 종류가 몇개 있는지 그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 이렇게 홀로그램 같은 패키지로만 되어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이 그냥 명칭 종류 명칭만 적혀있어요 이렇게 12가지 디자인에 이름이 적혀있어요 어 소리 오 이거 그거다 알갱이처럼 아 그런거같아 가위 표시가 있어요 가위가 아니라 손으로 해도 될거같은데 아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과자 뜯는거 같다 열면 어 카드 카드 달라 이렇게 홀로그램이에요 전체가 앞뒤로 똑같아 이름이 잼스톤 이름이 잼스톤 네온 네온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예쁘다 손들때 소리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런 구슬이 들어있네요 그 안에 구슬도 이 색깔대로 칠해진거 같은데 음 그런거 같다 음 자 다음꺼 나 이쪽꺼 아 근데 상대 셋째가 홀로그램이 너무 예뻐서 뜯기 너무 아깝다 어 좀 아깝다 이거 얘는 과연 어 어 예쁘다 아니 이거 폴라이트 폴라이트? 밀크쉐이크 핑크래요 이야 이렇게 나와 아 예쁘다 네 폴라이트와 밀크쉐이크 핑크가 나왔어요 네 진짜 예쁘다 특성이 좀 진하네요 카토부터 꺼내볼게요 어 어 얘는 얘 얘도 잼스톤이에요 얘는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이에요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? 아 왜 구슬 들은 것만 나오지? 그렇네 응 이번에는 포장방식이 특이하게도 이게 작고 애기 방식재가 같이 들어있어요 아 예쁘다 오 딸기 아이스크림 복숭아 같기도 하고 뭔가 열대과일 느낌을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이게 얘 이름이 뭐라고? 잼스톤 잼스톤 지금까지 하나도 안 겹쳤지? 어? 얘네 가볍다 아 얘 냄새 왜 이러지? 어? 아아 이거 나왔어요 오 은하 갤럭시 뭐? 콜슬레인이라고 하죠 그 이름이 색깔이 어? 뭐야? 너무 많이 섞었는데요? 하얀색에 파란 물감을 너무 많이 섞었어 너무 심하게 섞었다 오 얘 느낌 너무 섞었어 무광이다 완전 느낌 어우 진짜 무광 뒤에는 이렇게 되어있구요 얘랑 얘랑 이렇게 짝꿍이거든요 짝꿍인데 아니 얘는 염려가 과하고 얘는 별로 없어 이렇게 안나왔네 진짜 얘는 락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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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판? 사이판 오 근데 느낌 비슷해 어 느낌 비슷한 애들 나왔다 어 느낌 비슷한 애들 나왔다 음 역시 느낌 비슷해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유 뒷모습 락슈가 사이판 응 소리 안나네요 이번에 오로라 오로라와 밀크쉐이크 블루 음 오로라 야 이거 시크릿도 있었다는데 시크릿이 하나도 안나왔다 우리 아니 내 말이 그냥 나올 것만 다 나왔네 내 기분 응 기분맛 아 시크릿이 야광이랑 안에 새끼가 들어있는게 있다는데 그게 아니라 특히 아가유키가 있대요 안에 오로라와 밀크쉐이크 블루 응 뒤를 놀면 이렇게 돼있어요 예쁘다 네 이렇게 뽑아봤는데 다행인건 뭔지 아세요? 짝꿍 없는 애가 없어요 다 짝있게 나왔고요 시크릿이나 뭐 그런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짝이 없는게 없어요 응 시크릿 안나온건 안타까운데 다 짝꿍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 보여요 응 여기 갤럭시랑 오로라가 짝꿍이에요 딱 봐도 비슷해 보이죠? 포슬린이랑 딸기 아이스크림이 짝꿍이에요 응 둘다 밀크쉐이크 핑크랑 블루 안에 이렇게 구슬 짜잘짜잘한 구슬 들어가있는 밀크쉐이크 네 둘다 이름이 똑같아요 제임스톤 힘들면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고요 무게도 제일 많이 나왔고요 응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 두개는 락슈거 네온 응 설탕 설탕인데 네온사인 이렇게 두개 있는데 폴라이트 사이판 왜 사이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자세히 보면 애들이 표정이 있는데 맞아요 짝꿍끼리 표정이 똑같거든요 어 표정이 이렇죠 응 하고 있어요 응 배불러서 그런 아이네 송곳니가 있어요 네 송곳니 또 송곳니가 조그만 송곳니 응 입모양이 W에요 W 뭔가 향이 올라오긴 해요 그 특유의 향 그리고 카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앞뒤로 다 홀로그램이 있어서 예쁘고요 진짜 예쁘다 소장같이 소장같이 있어 보여요 주얼 예쁘다 이거 카드 이거 시크릿이 몇개였지 시크릿이 두가지였어 하나는 야광 하나는 투명한거 안에 또 투명한 아이 가 들어있는거 있었어요 아쉽게도 안나왔고 네 이렇게 요키 시리즈 3탄을 리뷰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이거 불량 아니야 이거? 뭔가 볼록 튀어나왔네 본드가 묻은건가 본드인가 보다 파이 무슨 한글자막 by 한효정